자 일단 오늘은 이제 거미순 심화편의 지금 1편 교재가 이제 끝날 텐데요. 이거 다음에 이제 2편으로 해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2019년도부터 또 2020년도까지 전체 비문화 지문들을 분석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2018년도 수능 문제 요거를 이제 좀 분석을 해볼 거고요. 워낙 유명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보시면 되게 의아한 게 이때 당시 등급컷이 생각보다 좀 높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어려웠는데 그쵸? 오버슈팅도 그렇고 뭐 부어도 그렇고 되게 이제 어려운 문제 중에 손에 꼽히는 지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등급컷이 생각보다는 높았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그 이전에는 사실 2017년도만 하더라도 이제 대비할 수 있었던 게 기출문제나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 2014년도 2016년도 이 정도가 최근 문제였는데 AB형 문제라 하더라도 근데 이제 지문이 너무 짧았던 거지 지문이 너무 짧았고 좀 쉬웠었고 그 다음에 EBS 연기가 체감이 되게 많이 됐었어요. 내가 알기로 아마 영어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나왔던 교재들의 특징이 그냥 이거를 한글로 애들이 다 외웠었어. 오죽하면 그냥 EBS 교재라 한글로 해석을 해주면 한글만 다 좀 이해할 수 있어도 거의 다 맞출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로 사실 이제 좀 많이 그 연계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연계가 좀 됐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어도 마찬가지였었고 말씀드렸지만 비문학이 연계가 됐었다고 비문학 연계가 어느 정도였냐면 한 문단을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한 문단만 빼고 나머지 지문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이 정도면 EBS 팔만 하죠. 응 그래. 근데 그 대신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대신 연계 교재가 열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택이야. 열권을 내가 그냥 깡그리 다 외울 것인가. 아니면 지금처럼 연계 교재는 적어졌지만 이제 여기에서 조금 독해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서 이제 우리가 능동적으로 좀 독해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푸는 게 나은가라는 것들은 이제 좀 선택일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궁극적으로 나아갈 방향은 사실 요즘에 수능이 맞죠. 근데 이제 그게 2017년도부터 좀 시범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 이게 너무 어려웠던 거야 생각보다 학생들이. 또 보험 지문은 그 전에 비해서 지문의 길이가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연습을 하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 실전 모의고사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유행을 하게 됐던 것 같고 또 국어에 대한 중요성도 그때부터 인지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전까지는 국어가 시장 자체도 되게 작았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 이제 뭐 인강을 해봤으니까 그 전에도 근데 이제 또 메이저 사이트들에도 있었다 보니까 그 사이즈들을 대충 알았었는데 영수에 비해서는 사실 되게 작았었거든요. 국어가. 왜냐하면 학생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었으니까 그냥 EBS만 열심히 풀어도 괜찮다. 이 정도였어서 오죽하면 소설 이런 거는 반드시 한 중량 앞, 뒤가 나오면 한 부분 정도는 무조건 연계가 돼야 돼. 그 정도 돼야 애들이 이제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듣고 EBS를 열심히 본다 이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냈던 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뭐 학원 수업까지 진짜로 필요가 많이 없었고 그냥 달달달달 교재만 외우는 뭐 이런 수준이었던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17년도부터 좀 이게 지문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연계체감도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몸부를 해야 되나 보다. 네. 국어를.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한 친구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해서 문제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되게 빨리 적응한다는 거예요. 지금 봐도 오버슈팅이나 부호화는 역대급이에요. 사실. 그죠? 내 손에 꽃피는 지문이고 물론 답은 사실 쉬워요. 그치? 정답이 되는 포인트는 지금 보면 쉽지. 근데 처음 봤을 때는 얼마나 놀랬을 거야. 이 내용들을 딱 보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지문 자체가 좀 헤비하게 나오기 시작했었던 형태가 이때부터였던 것 같고 뭐 부호나 이런 거는 이제 구조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일단 구조도 그렇고 내용도 어렵고 학생들이 이상하게 이진수만 내면 그렇게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부담 많이 가졌었던 문제 유형이었는데 이게 이제 좀 나는 비슷한 유형으로 해서 점점점점 이제 발전이 나가서 완성이 됐던 게 이제 키트 지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걔를 맨 처음에 해서 그렇지 사실 걔는 내가 생각해도 한 5개 안에 손에 꼽힐 만한 정도의 지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체로 따져봐도. 근데 그거를 맨 처음에 해서 그냥 국어가 원래 어려운가 보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그런데 사실은 이제 얘네들과 비교해봐도 이 지문들도 사실 아주 좋은 지문이었었고 이제 키트에서는 거기서 나아가서 문제까지 어렵게 나온 형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거는 지금 올해 입시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올해 입시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학교 수업 자체를 오프라인 수업 자체가 이제 좀 제대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난이도로 얼마나 올릴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 좀 변수가 될 텐데 그거는 장단점이 있죠. 선생님이 말씀드렸지만 역대급으로 가장 쉬웠었던 뭐 그나마 이제 근래로 따져봤을 때 이제 정말 역대급이다라고 하는 게 2013년도였는데 그때는 90점이 4등급이었어요. 그러니까 1등급이 98점이었었고 그래서 사실 하나 틀리면 그래도 수능 끝나고 나서 그래도 다음날 좀 놀 거 아니야. 안 그래? 나 국어 하나 틀렸어 이랬으면.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게 그 다음날부터 보통 그 당일날부터 채점 많이 하지만 등급컷이 이제 좀 제대로 의미 있게 나오려면 그 다음부터도 이제 계속 학생들이 등록을 하니까 그것들을 보면서 이제 좀 데이터로 취업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등급컷이 나중에도 뚜껑을 까보면 1점 정도 차이 나는 게 되게 많아요. 이 대형 그 입시 사이트들에서 공개를 한 것들보다도. 근데 다 1컷이 97 막 이렇게 떴던 거야. 근데 어디는 97이고 어딘는 98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러면 자면서 자꾸 등에서 좀 서늘해. 막 이렇게 등이 서늘하면서 잠깐만 이거 지금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조금 떨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좀 음모론들도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안감이 조성이 되면서 또 이제 막 논술을 빨리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왜냐면 다음날부터 막 논술 보는 학교들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납치를 당했니 많이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되죠. 근데 이제 뚜껑을 까보니 98이 1컷이었어가지고. 네 그래서 아 진짜 좀 역대급으로 좀 쉬운 시험이었는데 이런 시험은 사실 위험한 게 최상위권 학생들이 사실은 제일 불리하죠. 왜냐면 이제 평상시에 그냥 이제 1등급이 고정적으로 나왔어도 하나 정도는 실수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바로 2등급으로 밀리니까. 근데 오히려 3,4등급 친구들한테는 기회는 돼요. 그래서 또 거꾸로 그냥 이제 90점까지도 이제 그냥 진입이 가능한 시험이다 보니까 국어를 할 만하구나 라고 해서 버리지 않고 계속 가져가거든. 이게 진짜로 선생님이 이제 뭐 항상 제자들을 너무 많이 보니까요. 근데 이 제자들을 항상 봐도 그렇고 아 뭐 내 친구들도 그렇고 이제 뭐 내 친구들도 이제 뭐 의대가 아니라 이제 다 의사들이고 병원장을 하네 마네 뭐 이러고 있는 친구들도 많고 이런데 그런 친구들 되게 똑똑하다고 하는 그런 친구들한테도 항상 물어보고 하면 보통 그런 게 되게 많아요. 9월에 놔서 9월에 놔서 떨어졌다.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 그러니까 9월까지는 성적이 계속 안 오르다가 그래도 그냥 계속 어 국어 열심히 해보자 이래서 마지막까지 버텼더니 그랬더니 계속 3등급이었다가 1등급이 나왔다.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정말 많으니까 일단은 올해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사실 체력과 멘탈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기출문제 분석은 선생님이 열심히 책임지고 여러분들한테 다 떠먹여 들을 테니까 훨씬 복습하시면 되고 지금 사실 주간지도 여러분들 너무 많은 분량을 한 거야. 지금 진짜 선생님 어제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4월까지 1월부터만 1월부터만 제작한 교재가 한 20권이 되더라고요. 근데 주간지만 해도 250페이지고 여기 지금 허투루 들어간 페이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치? 근데 그냥 뭐 문제만 넣고 이렇게 정답만 넣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이것들 만들고 뭐 문법의 끝도 다 개정하고 뭐 이제 지금 막 교재들 지금 다 새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도 이제 나도 그래요. 나도 보면 항상 되게 파이팅 넘치가 막 열심히 하자 이러지만 선생님도 체력이 이제 진짜 떨어진 걸 느껴. 보면 내가 진짜 이제 30대인가 봐 이 생각을 좀 할 때가 20대 때는 진짜 2시간 자도 멀쩡했거든. 그러니까 멀쩡하진 않아도 활동은 가능했어. 그래서 뭐 그냥 커피를 계속 이제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박카스 계속 들이키면서 그래도 돌아다닐 수 있어서 어 2시간씩 자면서 일주일 동안 시험 기간에 그렇게 했던 적도 있고요. 네. 어 진짜 친구네 집에서 이렇게 정말 세수만 하고 이렇게 어 시험 보고 오고 그 다음에 또 계속 날 새서 공부하고 왜 그랬냐면 벼락치기 하느라고 네. 부끄럽지만 그거 빼고 다 노느라고 네. 그래서 그때 급하게 네. 그렇게 해서 그래도 장학금 받았어요. 네. 그래서 어 열심히 하니까 올라가는 갔는데 평소에 열심히 할 거라는 생각은 항상 하지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치? 네. 특히 대학생 때 진짜 안 돼요. 여러분들이 수험생 때 했던 그 마인드로 하면 와 나는 진짜 뭐 아무 일도 다 할 것 같아 이러지만 대학생 때 사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작년에 나는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했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어쨌건 그 그러고 그 다음에 노는 것도 사실 2시간 자면서도 노는 것도 되게 잘 했었거든요. 동아리를 막 3개씩 들어가고 네. 그래서 막 밤새도록 막 놀고 그 다음에 뭐 아침에 허예 동아리를 들어가서 먹을 갈면 막 졸면서 먹을 갈고 붓글씨 쓰고 네. 그러면서 또 놀다가 그 다음에 또 아르바이트 갔다가 또 친구랑 놀다가 아 왜냐면 일단 놀긴 놀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네. 그래서 근데 돈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막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하고 막 별의별 별의별 다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와 그게 한 세 달 하니까 무너지더라고. 네. 그래서 얘기했죠. 막 3, 4시간씩 밖에 요즘에도 계속 그렇게 살 거는 있지만 근데 그래 놓고 한 일주일을 앓는 경우가 되게 많아진 거야. 네.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되게 마음이 좀 슬프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럴 때 제일 문제가 뭐냐면 몸이 안 좋으면 멘탈이 깨지잖아요. 그죠? 아 내가 진짜 무슨 부귀형을 누리겠다고 나는 부귀형을 누리려고 한 생각이 아예 없고 그냥 교재를 진짜 열심히 잘 만들고 싶다. 그래서 진짜 강의 1등급 만들고 싶다. 이 생각 하나였었는데 근데 내가 그런 것들도 아 모든 학생들이 다 알아줄 수 있을까? 막 이런 갑자기 막 회의감이 들면서 막 멘탈이 많이 약해지기 시작한 거지. 나 같은 경우도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 사실 되게 좋아지고 있던 상황에 지금 또 찰나에 그지? 클럽 가고 이러면 안 되잖아. 우리가. 그죠? 네. 이 상황에 어 막 어 파이팅 넘치게 또 막 노는 거 중요한데 완전히 좀 종식된 다음에 놀았으면 좋겠고 음 일단은 좀 최대로 그죠? 네. 좀 조심해가면서 체력 관리 좀 잘해서 그지? 왜냐면 이제는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네. 분명히 이제 뭐 그러니까 안 아프면 괜찮아. 안 아프면 내가 하루에 5시간 자고 2시간 자고 그래서 계속 버틸 수 있다. 괜찮은데 그렇게 해서 일주일 날려버리면 멘탈 깨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회복하는 게 되게 힘들어. 네. 그러니까 그냥 어 뭐 6시간 7시간 자도 되니까 그냥 있는 시간에 집중하면서 열심히 하자. 음 그렇게 생각하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뭐 내 친구들 중에서도 되게 똑똑하다 이런 애 되게 많고 제자 중에도 그런데 그런 애들도 보면 7, 8시간씩 자는 애들도 있어요. 한 번에 갔는데 네.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얘기하기를 나는 밥 먹고 자고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는 공부만 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좀 관리를 하시면 차라리 한 7, 8시간 좀 푹 자고 걔는 안 졸아. 조는 게 제일 싫대. 졸바에는 그냥 침대에서 푹 자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게 낫지. 비효율적이잖아.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뭐 안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니까 괜히 몸만 피곤하고 그래서 일단은 좀 그렇게 효율적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나한테도 좀 얘기하고 싶어요. 너무나도 관리를 잘 못해서 자꾸 이제 막 몸이 좀 지치고 하니까 근데 이제 일단은 우리가 이제 휴강 없이 뭐 계속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 들었지만 투트랙을 하는 게 아 해보려고 했는데 5월에 근데 지금 자꾸 이런 이슈들이 좀 있으니까 아마 그래도 현장감 유지를 현장감 유지를 위해서 이제 왜냐면 유평 때는 또 시간 재고 문제 푸는 것도 되게 중요할 거라서 맨날 뭐 선생님 ASMR을 틀어놓고 아무리 시험장 ASMR을 틀어놓고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또 집에서 하는 거랑 또 다르니까 그래서 그거는 아마 6월에 시험 직전에 한 2주 정도를 좀 진행을 해볼까 하는 생각 중이에요. 그거를 투트랙으로 진행을 할지 아니면 이제 정규 수업에서 모의고사 반으로 운영을 할지 그거는 조금만 더 고민을 해볼게요. 지금 상황들을 좀 추이를 봐서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뭐 좀 나와도 될 것 같다 하면 주 2회로 해서 이제 수업 시간을 조금 더 늘려서 모의고사 타임들을 아예 좀 가져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 연습도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어 네 뭐 18년도 수능 아주 중요한 문제고요. 이 이후에 이게 이제 판단하게 잡혀야 지금까지 있는 교재들은 그냥 심어 먹을 정도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거미손 기본편부터 심어 편 얘네 1, 2 얘네들도 이제 다 그래 얘 이런 구조들이었었지 라는 것들을 생각해 두시고 이제는 점차로 구조에서 좀 뛰어넘어서 이해하는 데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은 네 기억력 회복을 위해서 기출 많이 풀어보셨겠지만 한번 문제 다시 봐주시고 그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포인트와 다 맞추시겠지만 생각했던 포인트와 또 선생님이 설명해주는 포인트가 어떻게 맞아 들어가는가 라는 것들을 좀 봐주면서 어 강의를 들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91페이지부터 강의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어 시간 남으시면 뒤에 계속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풀어주세요. 지문도 길고 그죠 어 내용도 어렵습니다. 어 얘는 근데 이제 선생님이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해도 기준을 좀 잡아야 된다. 그죠 어 그리고 그걸 이제 저번주에도 좀 많이 강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도 이제 뭐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뭐 카인포포 지문에서도 마찬가지였었고요. 그죠 음 그 다음에 이제 어 그 우리 저번주 지문에서는 고전역학 이야기 했을 때 그죠 네 그 거짓말쟁이 문장으로 해서 네 요 바로 앞에 어 다뤘었던 지문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나와 있는 정보라도 이해를 하자 라는 것에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내가 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어떤 통화량에 대한 이해 전체를 다 해라가 아니에요. 네 왜냐면 여기에서만 해도 국내 통화량과 실질 통화량에 대한 구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질 통화량 같은 경우는 장기랑 단기에서 정의 지금 아예 다른 양상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치 고정 어 지금 장기에서는 어 고정으로 가지만 단기에서는 이게 증가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게 왜요? 이게 뭐죠? 이렇게 하는 거는 질문하면 안 된다고 이상한 포인트에 빠지지 말란 얘기야. 왜냐면 거기서 설명을 안 했잖아. 그치 그냥 장기에서는 이랬어. 단기에서는 이렇게 된 거고 라고 했으면 우리는 아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구나 정도를 그러니까 얘네들의 관계를 정리하는 건 필요한데 이걸 가지고 그 이해를 없는 부분들을 넣어서 이해하려고 하시면 그게 배경 지식이 있는 친구는 괜찮아요. 그 배경 지식이 똑바로 되어 있는 친구는 근데 그게 아니라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나 혼자 이상한 방향으로 빠질 수가 있지. 어 그러니까 나와 있는 정도로만 보세요. 그럼 충분히 정답 맞출 수 있고 나오는 포인트는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거시에서는 그냥 이게 다야. 근데 이거는 선생님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완전 사후적이에요. 안 그래 시험 다 끝나고 나서 그냥 천천히 분석해보자 라고 해도 이 정도까지도 잘 못해요. 이거는 몇 번씩 분석을 해서 그냥 진짜 구조가 완전히 잡힌 선생님 같은 사람들을 그냥 딱 보면 보이지만 누가 시험장에서 보자마자 아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이런 관계들이야 라고 해서 이렇게 적어보자. 그리고 이거 적은 게 무슨 의미가 있니. 안 그래 장기 단기만 나눠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지금 거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전체적으로 정리하실 수 있게 그치 진짜로 사후적으로 정리해 드리려고 보여드린 거고 내용에서도 간단하게 큰 흐름을 보여드리려고 그 다음에 구체화 하면서는 얘네들을 확장해서 보여드리니까 이거를 우리가 반응하라는 게 아니라 그치 시험장에서는 미시분석대로 가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문을 지금 분석하고 보니까 그치 몇 페이지야 94페이지에 다 꼭세야 화살표 너무 많고요. 그치 왜 비례 반비례가 너무 많이 나왔어. 그러면 알고는 있어요. 이걸 내겠죠. 낼 거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낼 거니까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를 해야 되고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이렇게 분석한 이유는 뭐야 이 이후에도 이거 가지고 또 통화정책 지문 나왔었고 그쵸 작년에도 또 경제 지문 나왔어요. 그치 미시건전석 뭐 이런게 해가지고 나왔잖아요. 계속해서 나오는 패턴이 뭐냐면 경제에서 요거지 선생님이 이제 행동형이라고 해서 저거 들었는데 이거 저기 교재에도 항상 있고 이런데 근데 또 안 써놨다고 아 없구나 이러고 또 이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특히 18년도 수능 이후부터는 좀 중요하죠.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구조가 완전히 잡힌 상황에서는 얘네들을 이제 좀 생각해 가면서 반응을 해달라 이건 뭐 항상 말로 했던 건데 말로 했던 것들 그냥 다시 적어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보시면 경제 지문에서는 대응 조건들이 있을 때 얘를 이해하고 가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쁜데 얘가 두 개씩 나오는 경우 있잖아. 그치 네 크게 이자율이 상승하면 이랬어요. 그럼 이자율이 하락하면 이렇게 해서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된다. 이런 조건들이 나오잖아. 얘도 지금 딱 봐봐 장기 단기 나왔어. 저거를 그냥 놓고 가겠냐고 사실 처음 봤을 때는 아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얘를 보다 보니까 얘네가 겹치잖아요. 지금 그죠? 대응이 되잖아. 그러면 이건 절대로 놓고 가지 않을 거야. 그치? 그리고 심지어는 이 지문에서 제일 중요한 정보가 될 수도 있어. 그죠? 그러니까 나는 사실 이런 지문 이런 내용들은 그냥 시험지 위에 써놓는 걸 추천해요. 사실은. 예 그리고 광학 지문에서도 뭐 개선식이나 이런 게 많지 않지만 사설을 또 보다 보면 우리가 연습할 때 이제 그런 걸 연습하는 거죠. 진짜 최악이 나올 수 있는 상황들 그치? 근데 이제 그랬을 때 사설에서 좀 힘을 주는 경우들이 뭐가 있냐면 계산식들을 끝도 없이 막 연결을 해요. 꼬리에 꼬리를 물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너 이래도 계산해볼래? 뭐 이래서 이제 포기하게끔 만드는 거 이게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것도 재정의들을 좀 잘 잡아가는 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 돼서 연습하실 때는 나는 계산식 써놓는 거 사실은 추천을 해요. 그거 뭐 얼마나 걸린다고 이해하는 게 그냥 여기다가 화살표만 하고 이해하는 게 더 오래 걸려. 그러니까 차라리 그래 잠깐만 크기 한 번 보자. 얘가 지금 적어도 아니면 얘네가 하나하나 대응이 안 된다면 이것까지 다 못 쓰겠다? 그러면 대응되는 지점이라도 어디서 지금 갈리고 있지? 어디까지 똑같다가? 라는 것 정도라도 봐 두셔야 돼요. 이거 안 내냐고요. 이거 시험에 냈잖아. 결국에 환율 둘 다 상승해요. 1번의 답이잖아. 그치? 얘네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잡아가셔도 되고 물론 여기에서 그냥 상승이 아니고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더 더 많이 상승해서 문제 상황이 되는 오버슈팅이 발생한다. 이렇게 된 건데 기본적으로는 어쨌건 둘 다 상승이야. 그치? 그러면 이 관계들 근데 중간에 어? 그러면 국내 통화량도 똑같았었는데 뭐가 달라졌지? 해나서 보니까 물가와 그 다음 실질 통화량 이 부분들의 차이가 있었다고 그치? 그러면 얘네들 또 내겠죠. 그치? 그러면 얘네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가 나왔으면 그것대로 이해하시고 아니면 아 장기에서는 그래 얘가 이렇게 되던데 단기에서는 이렇게 되던데 그래서 이렇게 되던던데 를 이해하라는 거지 없는 정보로 채워서 이해하라는 게 아니에요. 알겠지? 나오는 포인트는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모든 지문에 사실 2, 3, 4 문단에서는 그냥 이 내용 전체가 다 이것 좀 이해해줘 이러면서 계속 외치고 있잖아요. 안 그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내용들 한 문장 한 문장들이 다 예를 가르치고 있어요. 물가 경직성 이런 얘기도 다 요거를 이야기하면서 언급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 일단 여러분들이 적어도 경제 지문에서는 항상 그랬어. 항상 무조건이니까 대응 조건들이 나왔다. 이해하고 웬만하면 사실 시험지에 아예 써두는 것까지 나는 이것까지 사실은 추천을 해요. 이거 쓰는 시간이 훨씬 덜 걸릴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는 것들만 가지고 그냥 막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 저거 몇 자 썩 끄적거리는 게 더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비례 반비례 체크하는 게 좋죠. 적다면 그치? 적다면 그것만 체크해도 저 정도까지 안 해도 상관없는데 얘는 하다 보니까 계속 하고 있잖아. 그럼 나도 헷갈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정리해 두세요. 그래서 선생님도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재봐. 네가 확인해 보면 되잖아. 내가 진짜 그렇게 했을 때와 아니면 그냥 머리로만 이해했을 때 시간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라고 하면 비슷할 거야. 비슷할 거라면 정확도가 더 높은 방법을 써야죠. 그치? 그러니까 일단 저렇게 보는 거를 나는 추천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긴 지문일 때 유형 분석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긴 지문일 때 얘는 지금 6문제 세트고 가장 긴 지문 세트였어요. 그죠? 이 시험지 안에서 그랬을 때는 이렇게 한 페이지를 꽉 채우고 있을 때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는데 사실은 크게 나뉘긴 해요. 어떻게? 지문들이 그냥 앞에 내용들 따로 여기는 기술이었었는데 그치? 여기는 입문으로 갔어. 또는 앞에 입문이었었는데 중간에 기술로 가다가 과학을 넣었다가 그 다음에 뒤에 다시 입문이 왔어. 미토콘드리아 같은 경우는 그런 식일 텐데 그쵸? 그래서 어쨌건 지문을 그냥 단순히 제재만 융합하는 스타일이 있고 제재만 융합하면 사실은 쉽긴 해요. 왜? 그냥 앞에 지문과 뒤에 지문이 어떻게 대응이 되는가 얘네들을 매칭하면 되거든. 그치? 미토콘드리아도 사실 그런 형태로 보셔야 되는 지문인 거고요. 물론 뒤에서 다시 하겠지만 근데 이제 요런 케이스가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두 번째 케이스는 뭡니까? 우리 이제 맨날 하는 유형들인데 뭐 베이스 구조예요. 그쵸? 그래서 두 번째는 앞에서는 화재를 꺼냈어. 여기서 문제를 보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질문을 할 수도 있고 그냥 화재만 대뜸 제시할 수도 있어요. 개념만.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다른 얘기로 넘어가는 거지. 그치? 그래서 좀 딴 얘기들 해볼게. 라고 해서 그냥 되게 쿨하게 앞에서는 정책수단의 특성을 얘기했지만 나는 근데 2문단에서는 환율에 좀 집중하고 싶어. 이래서 갑자기 환율 얘기만 쭉 해요. 근데 문제는 뭐야? 이 얘기만 하다 끝나나? 아니야. 환율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앞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내려와요. 그치? 근데 그게 꽤 오래 걸렸어요. 여기서는 지금 보시면 5문단에서 그쵸? 1문단에 있었던 내용이 5문단에서 이제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강제성이라던가 직접성이라던가 이런 특성을 여기서 던져줬던 거예요. 근데 이게 별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일단 이 얘기들 환율 얘기가 완전 중요한 내용이었으니까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주면 너무 쉽잖아. 그래서 애들이 다 거기만 막 집중하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일단 먼저 그냥 기본적인 내용들이었어. 라고 해서 먼저 딱 던져주고 진짜 내용은 뒤로 뺐어요. 그치? 그래서 그렇게 봐가면서 중요한 거 항상 얘기하자면 베이스 구조는 그냥 지문이 있으면 아 앞에 내용 이거였지? 그러니까 뒤엔 이거지? 이거지? 이렇게 가지 마시고 이 베이스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1문단에 있던 내용이 아 이게 이 얘기였나? 라고 해서 확인하시면 여기서는 지금 사실 많이 언급이 안 됐으니까 근데 이 얘기 왜 했지? 라고 해보면 그 정답이 그 뒤에 나옵니다. 그쵸? 환율 얘기하면서 앞에 정책수단의 특성까지 그냥 쫙 한 번에 얘기하려고 그래서 5문단에서는 오버슈팅 얘기하면서 그냥 강제성 얘기하고 이걸 그냥 막 섞어서 하는 거죠. 앞에 얘기했잖니? 내가 이렇게 해서 근데 그거를 그냥 앞에 나왔었으니까 라고 해버리면 독해력이 아주 좋은 학생들을 구조고 이런 걸 안 해도 되는 친구들은 뭐냐면 머릿속에 이게 이미 나뉘어져 있는 거야. 그게 왜 어렵니? 이러고 있어. 근데 걔네들은 금두내는 어떻게 할 얘기가 없어요. 그치? 그냥 원래 잘했대. 보면 그런 애들 있잖아. 여러분들이 절대 내년에도 이제 과외하실 때도 그쵸?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만약에 과외를 받아야 된다 이랬을 때 수학을 계속 100점만 받은 사람이 있어. 그러면 멋있다는 되는데 사실 수포자인 나의 마음은 이해를 못할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자꾸 자기감만 줄 거야. 어? 이걸 왜 모르니? 사람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알겠는데 네가 잘하는 거 알겠고 네가 그렇게 해서 점수가 계속 잘 나온 것도 알겠는데 나는 못하지만 올리고 싶어 나도 근데 계속 너는 왜 그걸 몰라? 이렇게만 해버리면 사실 못 올라가잖아요. 그쵸? 그리고 계속 자칭만 하다 끝나니까 아니야 그거 몰라도 돼. 그래도 올라갈 수 있어. 라는 게 나는 내 주의인 거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걔네들 같은 경우는 구조를 안 나누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치? 그게 왜 구조까지 나눠야 돼? 이 얘기를 해요. 항상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물어보면 1문단 당연히 딴 얘기하고 있다가 지금 2문단은 지금 환율 얘기하고 이게 층위가 나뉘어지잖아. 이걸 뭐 손으로 끊어야 돼? 끊어야 돼. 네. 아니 끊어야 되는 친구들은 끊어야죠. 그렇게 해서 뭐가 됐든지 간에 1등급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일단 이 얘기가 근데 점차적으로는 여러분들도 그런 금두네 친구들처럼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거지. 이미 그런 방법들로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왜냐면 그렇게 했을 때 속도가 붙으니까 그리고 좀 거시적으로 보게 돼요. 물론 이게 너무 속도가 붙으면 자꾸 미시를 틀려. 네. 1번 문제 이런 거 틀린단 말이야. 그냥 워딩만 바꿔놓고 그러면 여기서 실수가 생기니까 일단 같이 가져가라고 제발. 그래서 선생님 수업 같은 경우는 사실 스펙트럼이 되게 넓은 게 완전 고전 1등급도 와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그냥 저는 계속 그냥 국어가 쉬웠었고 계속 1등급이었었는데 수능 때 왜 3이 나왔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아직도. 이러고 있어. 문학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저 자꾸 저 독서 담았거든요. 오늘도 모은 친구가 그랬었어. 오전에 모은 친구가. 이제 들어온 지 한 한 달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문학을 EBS 수업을 하면서 이제 기출분석을 많이 안 했다 보니까 문학은 자기가 왜 틀리는지 모르겠대. 이래가지고 시험지 봤어. 독서는 담았는데 자기가. 그리고 원래 기존에 했던 것들을 이제 선생님 하는 거랑 이제 좀 접목을 시키니까 바로 이제 좀 안정적으로 했다고. 그래서 시험지를 딱 봤는데 아 자기는 원래 표시 안 하면 내가 딱 보니까 문학을 문학을 이렇게 표시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게 무슨 표시니? 이랬더니 그냥 한 줄 끊어서 읽은 거래. 그걸 왜 표시해? 이랬더니만 자기는 원래 표시 안 한대. 그래가지고 뒤를 봤어. 근데 독서는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꺽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표시 안 한대. 뭘 안 해. 다 해놨더라고. 그래서 알아서 이제 중요한 위계를 나눠서 보고 있는데 내가 문학까지는 표시를 또 안 해주니까 또 안 하고 있는 거야. 말로 하는 건 안 보이나봐. 그래서 선생님이 사실 원래는 주간지에서도 이제 목표가 문학도 표시를 다 해주는 게 목표였어요. 근데 그것까지 하기에는 이제 올해 그러면 이제 올해 안에 일단 내가 살고 죽는 거의 문제도 이제 좀 관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래도 이제 좀 수명이 간당간당할 것 같다라고 해서 그것까지는 못 했는데 근데 항상 얘기하잖아. 소설도 제발 끊어가면서 보시고 인물 동그라미하고 네모하고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근데 그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문제 풀 때 되게 기준이 많이 된다니까. 그래서 그런 연습들 하나하나를 좀 다져 나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실수를 줄이는 것도 그것도 실력이야. 행동력이 저걸 왜 적어주고 있나 이랬는데 근데 적어 달래잖아. 그치? 그래서 작년에도 사실 오히려 중간부터 저걸 적었었거든요. 처음에는 저거를 생각을 못해. 여러분들이 꺽쇠나 괄호하고 있느라고. 그치? 이것까지 생각을 못해요. 근데 이제는 그거 다 할 줄 아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이제 표시할 줄 다 아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달라. 지문들을 봤을 때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도깨를 어디서 끊고 어떻게 연결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들을 좀 생각해 가면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이왕 대립이 됐건 PS가 됐건 다 마찬가지예요. 비교나 대조가 되고 있잖아요. 개념들이. 그러면 얘네들의 공통점 차이점. 그죠? 이거 잡아가면서 보는 거는 가장 핵심이에요. 여기도 사실 시험 포인트는 그냥 그거였다고. 어디가 공통점이냐 차이점이냐. 그치? 그리고 병렬 지문인데 이 부분은 이제 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되게 싱겁게 끝나긴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쫄지 말고. 알겠지? 차근차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내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는 했어요. 자 정부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의 총책이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했습니다. 자 뭐뭐하게 위해 뭐야? 얘 때문에 하는 원인이라고요. 그치? 이것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 라고 했어요. 그죠? 물론 지문의 핵심은 결과 위주로 구성이 될 겁니다. 그쵸? 얘가 왜 정책수단의 특성을 고려해서 정책을 수행한다가 이쪽이잖아. 정책수단의 특성이요. 아 1문단 얘기 이거 밖에 없어. 네 결과적으로 이 얘기하는데 얘기했잖아. 선지로는 이거 되게 잘 내고요. 그치? 지문을 이해할 때는 그냥 이것만 보시면 돼요. 지문 요약해봐 하면 그냥 꺽새만 요약하면 되거든요. 근데 선지로는 왜 때문에? 라는 것도 물어봐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안중에서가 아니라 둘 다 중요해서 구분하려고 표시를 해둔 거니까 그거를 좀 생각해 가면서 봐달라고 했습니다. 딴 건 아니고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별게 아니었네요. 그죠? 정책 목표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안 나왔잖아. 이번 정책의 목푠보다 이 얘기까지 안 나왔으니까. 일단 근데 뒤에서 뭔가 정책의 목표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 특성을 활용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을 보니까 정책수단은 4가지 측면에서 아 땡큐야. 처음부터 4개다 라고 해줬어. 그러니까 자신있게 1, 2, 3, 4번 이렇게 나눠서 봤죠. 자 근데 사실 이 정도로 그냥 딱 이렇게 보여주는 경우는 사실 너무 쉽게 나올 것 같긴 해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패턴으로 병렬 이런 거 딱 나온 거 뭐고 있을까? 수업에서 안 했지만 예전 기출 문제 중에 동물들의 길찾기 방법 이런 거 있어요. 되게 쉬운 질문인데 뭐 얘네들은 이런 게 있어 라고 해가지고 이제 딱 나열을 하거든요. 병렬로. 얘도 마찬가지인데 개념 쭉 던져주잖아. 그럼 보통은 이렇게 개념 얘기하고 그에 대한 예시를 이야기했다고 쳐. 그러면 이 케이스를 똑같이 가요. 그치? 얘를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좀 주목을 해서 보시면 그 다음엔 똑같이 갈 거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봐봐.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카테고리화 시켜서 얘네들을 좀 봐달라라고 했어요. 그치? 무슨 말이야? 이 앞에서 지금 일단 첫 번째 뭐 있니? 강제성이라고 했어. 그쵸? 네. 그러면 이 강제성에 대해서는 워딩이 대문자 A로 일단 네모는 해놨어요. 그쵸? 그냥 딱 나오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거의 개념을 설명하는 얘기를 보니까 쭉 읽어봐. 읽어봤더니 이해는 하고 가야지. 종이니까 집단의 행위를 또는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제한하는 정도라고 했어요. 어려운 워딩 있습니까? 없어요. 그치? 되게 직관적이잖아. 강제성이니까 얘를 제한하는 거래.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만 일단 같은 얘기니까 그치? 소문자 A로 묶었습니다. 왜? 나 같으면 선지로는 제한한다라고 쓸 거야. 강제성이라고 하면 너무 노골적이잖아. 그쵸? 어디서 읽은 것 같아. 이게 보이니까 제한한다라는 말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머릿속에서 이거 같이 놔주시고 여기서 난이도 높이면 어떻게 하겠어? 이 밑에 지금 예시 나오지 뭐? 유해식품 판매 규제는 강제성이 높다. 나 같으면 그래서 판매 규제하는 얘기 이건 지금 완전히 구체화된 정도잖아. 이걸로 낼 것 같아요. 그쵸? 실제 선지로는 얘로 내고 그러면 얘가 거꾸로 그럼 뭘 우린 찾아야 돼? 강제성이다. 그치? 이게 자유자재로 항상 연습이 되어 있어야 돼요. 동격의 관계들이 있을 때 그쵸? 그래서 이 네 개를 네모하는 거는 누군 못하겠니? 안 배웠어도 할 거야. 나한테 안 배웠어도 그치? 그냥 고1자리한테 한번 읽어봐 해도 이 지문 전체에서 PNS 찾고 뭐 찾고 이런 건 못해도 이거 네 개는 찾아야. 안 그래? 네 가지 측면이 이렇게 보이니까.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누구나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재진수라에 가고 있는가 얘네들의 초점 맞춰서 봐주세요. 이건 가장 기본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이거 봐주시고 그래서 그 뒤에도 그냥 마찬가지인데 근데 딱 보니까 막 쫄아가지고 봤는데 별거 없이 그냥 개념 설명하고 예시 나오네? 개념 설명하고 예시 나오네? 나 같으면 이거 그냥 어 이 일치 부르치 문제 정도로만 선지 하나씩으로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번 문제가 나왔죠. 그치? 어 그래서 크게 그냥 괄호해 두시고 그렇다고 잊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얘를 내용을 네 그냥 읽어봐. 직접성은 했어. 그래서 이제 정의를 쭉 봤어. 그랬더니 튕기는 게 있나요? 없어. 직접성이라고 해놓고 직접 관여하는 거래. 어 그렇지. 당연하잖아. 그죠? 예 그래서 직접성이라고 했구나. 뭐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 뭐 위탁하면 당연히 직접성이 떨어진다. 왜 얘기했습니다. 그죠? 뭐 되게 당연한 얘기잖아. 자동성은 뭘까? 는 이건 조금 턱 걸렸어. 그건 봐. 그죠? 지금 딱 보니까 뭐 강제성, 직접성, 가시성 걸리나요? 아니 가시적으로 눈에 보인다고. 그치? 네 그러니까 어 숙제 명시적으로 잘 드러나는 음 이런 정책을 이야기하는데 자동성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의를 한번 봤더니만 이거는 좀 직접적이지 않죠. 별도의 행정기구를 설립하지 않고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게 자동성이래. 뭐가 되게 자동으로 올라가고 이게 아니라 그죠? 뭔가 새로 만들지 않고 기존 걸 활용한대. 이것만 한번 잡고 가. 그치? 얘는 튕기잖아. 만약에 나는 어 이것도 괜찮아 하시면 그냥 괜찮아요. 그럼 일단 빨리 네 가지 특성이 있구나 라는 얘기. 네 그 정도만 잡아가셨어도 됐어요. 왜? 아직까지 뭐 별로 힘 줄 내용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쵸? 네 이 정도 보셨으면 됐고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가 없어 아직은. 네 그래서 어쩌라는 거는 아직 없고 그냥 이렇게 네 개. 사실 이렇게 분류를 쓴 것조차도 좀 부끄러울 정도로 그냥 이거 네 개였구나 특성. 이렇게만 요약해서 되는 문제였어요. 근데 그거를 처음 보자마자는 어떻게 알아. 그치? 네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에 반응해 가면서 빨리빨리 좀 체크해 가면서 보는 거죠. 그 다음에가 중요하네요. 지금 이 문단 보니까 또 정책수단을 이야기를 해요. 그치? 아까 정책수단의 특성 이야기를 했었고 근데 여기서도 지금 다시 정책수단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럼 무슨 얘기 하나 봤더니 정책수단의 선택의 사례로 얘기를 했어요. 이 특징들은 이런 게 있는데 얘네들을 쓰는 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것의 사례로 환율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살펴보자 했습니다. 지문이 이렇게 되고 있나요? 이렇게 되고 있나요? 1번은 내용 개념이 점차 확장되고 있는 것을 뜻하고 2번은 확장된 개념에서 점차 응축하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네. 그쵸?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정책수단 중에서도 환율에 집중을 해서 볼게요. 라고 했어. 그럼 일단 여기 집중해 달라고 앞에 무슨 특성들 있었지만 이제는 이 정책수단 선택의 사례에 집중하겠다고요. 그럼 다시 1문단 읽는 것처럼 베이스 끊어야지. 그치? 그래서 일단 얘기 끊어두시고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차근차근 보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봤더니만 외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 교환 비율을 의미하는 환율은 이랬어요. 이런 거는 사실 안 나와도 일단 자연스럽게는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가 분수식으로 되면 사실 비례반비례가 더 잘 보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 관계가 더 잘 보이시니까 웬만하면 저렇게 식으로 정리해 두시는 거 추천합니다. 자 어쨌건 이런 것을 뜻하는 환율은 장기적으로는 했어요. 일단 뭐 장기적으로 무슨 얘긴가 보세요. 처음부터 와 장기 나왔으니까 단기도 나오겠지. 이거 어떻게 하니? 그치? 일단은 장기적으로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보세요. 뭐 한 국가의 생산성과 물가 등의 뭐 이런 이런 것들 반영한 수준으로 수렴 된다 이랬어요. 뭐 별 얘기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뭐 어떻게 된다 이랬어요. 그러나 단기적으로 했으니까 어 얘가 지금 비교 대상이었구나 라는 것 정도 비교 대상 치고는 여기 아직 별 얘기가 없어가지고 그치? 네 쭉 보니까 하나 비교 대상인 거 나왔습니다. 뭐라고? 환율은 이와 괴리되어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치? 즉 네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얘가 모르긴 몰라도 얘가 정상적이라면 얘가 비정상적 케이스일 것 같아요. 걔를 포인트로 보란 얘기야. 아직 여기서 뭐가 정상이다까지 안 알려줬어. 그냥 얘가 이런 것들을 반영한다 라고만 보여줬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상적인 케이스와 다르게 단기적으로는 이상하게 괴리되서 뭐와 괴리되겠어? 이것과 괴리되는 거지. 그치? 장기적인 방법과 괴리되서 나타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분명히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왜? 지금 별 정보가 없었잖아. 그치? 자 한번 무슨 얘기냐면 하면서 다시 한번 장기는 이런 상황인데 단기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지 라고 할 거야. 근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지 를 할 때는 이 얘기를 안 해주겠죠. 우리가 알아서 아 이 부분이 지금 비정상적 부분이구나 라고 찾게. 왜? 아까 얘기했잖아. 이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이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하면서 계속 덧붙여 나갈 거라고. 그럼 우리가 머릿속에 그렇게 붙여 나가면서 읽어야죠. 한 문장이 아니라. 그치?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쉬워요. 그래서 이제 얘가 지금 딱 보여줬잖아. 기준을 딱 보여줬으니까 거기 맞춰보시면 돼. 자 만약 환율이 근데 여기 아직 디테일하게 먼저 설명을 합니다.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그 다음 비록 예상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변동폭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날 경우 이랬어요. 쭉 읽다가 만약 이랬으니까 조건문이잖아. 당연히 별표했죠. 그치? 자 근데 조건이 두 개가 있어. 하나는 이 정상과 완전히 반대로 가. 얘가 플러스면 완전 마이너스로 간다는 소리고 하나는 플러스여도 이게 같은 방향이어도 얘는 완전 더 플러스. 그치? 네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러한 경우에 경제 주체들은 자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인데 얘가 만약에 플러스였을 때 그쵸? 내 마이너스로 가고 얘는 플러스 플러스 갈 수도 있지. 그럴 땐 뭐래? 위험에 노출이 된대. 그러면 아 이지문의 핵심은 일단 단기 그쵸? 네 요거구나. 근데 중요한 건 정상적인 케이스를 아직 잘 안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장기를 다시 설명은 할 거예요. 그리고 메인은 단기가 된다라는 거죠. 알겠지? 네 그렇게 잡아가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과도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그래서 경제 변수가 단기에 지나치게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을 오버슈팅이라고 한대요. 아니나 다를까 얘를 정의까지 내려줬어요. 얼마나 중요하니. 그치? 그래서 적어도 아 여기서의 핵심은 일단 오버슈팅이겠구나 라는 것 잡아가셔야 되고 자 그러면서 이런 오버슈팅은 물가경직성 또는 금융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심리 등에 의해 축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랬어. 자 얘가 결과죠. 그치? 얘는 뭐 때문에 일어난다고? 예 원인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나오지. 1번 2번 정리해 두셔야죠. 그쵸? 그래서 첫 번째는 물가의 경직성 때문이다. 라고 했고 왜냐하면 저 원인이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문제 상황의 원인이잖아요. 그치? 이 문제 상황의 원인이기 때문에 얘 중요하다고요. 그치? 근데 봤더니만 일단 물가 경직성을 하나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금융시장의 변동에 따른 불안심리라고 했습니다. 사실 경제는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잘 모르니까. 그치? 근데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그치? 어른들이 어른들이 투자를 하실 때도 그치? 하다못해 집을 하나 사더라도 그치? 그냥 나는 이 집이 너무 예뻐도 좋지만 요즘에는 사실 그런 식으로 보지 않고 학군이라든가 그쵸?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로 어디를 배정받을 거다. 이게 이제 사실은 가장 최근에는 이제 그런 이슈였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을 가고 나면 이제 그게 필요하지 않잖아요. 네가 대학 어디로 어떻게 가든 알아서 가 이제 나는 이제 다 키웠어. 이렇게 얘기하실 거고 그러면 이제 좀 중요한 게 그럼 이제 뭐 직장과 가깝던지 그쵸? 우선순위들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뭐 직장과 가깝다든가 아니면 나는 투자가 목적이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지금 변동하고 있는데 나는 부동산으로 수익을 만들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근데 이제 부동산을 만약에 수익의 목적으로 잡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이렇게 역세권에다가 있는 아파트를 사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막 농촌 옆에 있는 아파트를 사는 게 낫겠어요? 딱 봐도 오를 것 같은 거는 역세권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여기가 훨씬 비쌀 거고 그러니까 가격이 높게 형성이 돼 있죠. 근데 그 높게 형성돼 있는 거 봐 더 오를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잖아요. 계속. 즉 막상 투자라는 것은 사실 심리와도 되게 많이 연결이 돼 있어서 주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주식도 맨날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 맨날 나오잖아요. 지금은 사실 안 들릴 거야. 근데 내년에 아마 주식 이런 통장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증권 계좌를 하나 개설을 해서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들 용돈을 한번 넣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다 들려. 코스피 지수가 어쩌고 코스닥이 어쩌고 이런 것도 다 들릴 거야. 나는 안 했으니까 나도 잘 안 들리는데 뭐 부동산이라고 좀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것도 하다못해 여러분들도 그런 거 볼 수 있잖아요. 안 그래? 그냥 여기도 요즘에는 참 애들이 그렇더라고. 보면 빌딩 보면 빌딩 높다 뭐 이게 아니라 저 건물주 누굴까?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이거 얼마일까? 뭐 이렇게 그지? 괜히 내 것이 될 수 있을 것처럼 그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쟤는 몇백억이래. 얌는 몇백억이래. 얘는 몇시옷밖에 안 한대. 이러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있어서 투자에 이런 게 중요한 게 사실 심리적인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같이 간다는 거죠. 여기도 지금 사실 보면 통화량과 연결되는 거 시중금리와 연결되는 것도 기대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들을 좀 같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첫 번째 나온 것부터 봐야 되겠지. 물가 경직성. 분명히 저걸 얘 때문에 라고 원인을 제시해줘 놓고 버리지 않을 거야. 그러면 일단 어떻게 받아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문단에 바로 나오네요. 그죠?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일단 1번에 의한 오버슈팅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라는 거지. 얘가 원인인 것을 얘가 결과고요. 그거를 먼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먼저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통화를 금융자산의 일종으로 보고 경제 충격에 대해서 장기와 단기의 환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알아보자고 했습니다. 경제 충격은 좋은 게 아니야. 그잖아. 그냥 경제를 그냥 완전히 파탄해버리는 건데 그죠? 충격을 주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보재요. 봤더니만 물가나 환율은 충격 흡수하는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는 것 자체는 둘 다 공통점인데 단기에는 했어요. 물가는. 네. 그래서 얘를 아예 따로 내봤습니다. 왜냐하면 다 다르더라고. 그치? 네. 그래서 물가와 환율에서 또 다르니까 단기와 장기에서. 네. 분석해서 보세요. 자 일단 단기에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직적이지만 자 그러니까 독해할 때 뭐라고? 얘 때문에 이것이다 라고 하면 일단 기억은 이건 먼저 기억해. 그래서 경직이다. 그치? 근데 어떤 것이 경직에 영향을 주냐 할 때 처음에는 한번 봐봐. 장기 계약이나 공공요금 규제 이런 것들이 경직하게 한대. 근데 아 이런 것들이 왜 하지? 왜 멈추지 말고. 중요한 건 뭐야? 일단 이거 이해 안 됐어도 얘가 이해가 되면 돼. 지문 이걸로 풀릴 수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일단 이건 가져가자고요. 알겠어? 아 지금 일단 단기에는 경직적이래요. 오케이. 근데 장기에는 신축적으로 조정이 된답니다. 네. 그래서 물가 같은 경우는 경직도 있지만 신축적으로 네. 이렇게 장기로는 움직이고요. 반면 환율은 단기에서도 신축적인 조정이 가능하다 이랬어요. 지금 차이점이 보이네요. 그죠? 네. 여기는 지금 공통점이잖아요. 장기는 지금 둘 다 신축적으로 어쨌건 다 조정이 가능한데 차이점은 물가 같은 경우에서는 단기적으로는 경직돼 있었다. 근데 환율은 단기적으로도 신축이 되더라 라는 얘기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우리는 아직 모르니까 얘가 잡아줄 거라는 거죠. 보니까 물가와 환율의 이런 조정 속도 차이는 오버슈팅과 상관이 있대. 아 그럼 오버슈팅은 누구와 상관이 있겠어? 당연히 단기와 상관이 있지. 속도 차이가 있는 애가 단기였으니까. 그죠? 네. 그래서 오케이. 오버슈팅은 지금 단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구나. 라고 잡아가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물가와 환율이 모두 신축적으로 조정되는 장기에서. 어? 이게 중요하다고 해놓고 이거 왜 깔아둘까? 아 이건 나중에 보여주려고요. 네. 얘가 비정상이야. 이거 지금 문제 상황이야 오버슈팅은. 그치? 그러니까 뭐 정상적 케이스 먼저 보여줄게. 이게 뭐냐면 이라고 지금 깔아두는 거야. 그죠?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하나하나 잡아가 보는 거지. 왜? 처음부터 너무 윗밥을 많이 깔았잖아. 그죠? 장기 단기 되게 중요해. 되게 중요해. 이러면서 계속 보였으니까. 그럼 이게 뭔데? 라고 분석해 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구메르판 가서 이야기하는데. 장기 환율은 자국 물가 수준으로 외국 물가 수준으로 나눔 비율을 했어요. 네. 이것도 그냥 일단 그냥 숨 쉬듯이 하세요. 그치? 그래서 식은 일단 이렇게 바로 정리를 해두시고. 그 다음 이것을 가지고 균형 환율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였어요. 자. 여기서는 아 그냥 가령이구나 예시구나. 과로는 했지. 근데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예시야. 왜? 근데 아 우리 지금 계속 봤던 거잖아요.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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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잡아서 이제서야 이렇게까지 구체화를 해줬는데. 얘를 어 그래? 너 예시 들었니? 그냥 넘어가자. 어떻게 그래? 그치? 지금 이제부터는 하나하나 잡아가자고. 보니까 국내 통화량이 증가했대. 네. 일단 써. 아 몰라. 왜 때문에 증가했는데. 모르겠고 일단 그렇대. 그치? 그냥 화살표부터 해서 쭉 정리해보는 거야. 유지될 경우에 그럼 물가도 높아진대요. 어 그렇구나. 물가도 높아지는 거야. 통화량이 많이 늘어나면. 장기의 환율도 상승한다. 라고 했습니다. 어 그러면 환율도 상승하는 거구나. 까지 됐어요. 그치? 됐고. 자 근데 이때 통화량을 물가로 나는 실질 통화량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자 실질 통화량 같은 경우는 통화량을 물가로 나는 값이라고 했고. 알겠고. 알겠고. 이건 써놓고요. 그치? 근데 얘가 고정된다 정도만 기억을 해두자고요. 근데 나는 사실 안 외워지잖아. 그치? 써도자고. 저 정도 써도자고. 지금 도대체 몇 번을 보여준 거야. 자 장기와 단기가 이런 게 있어. 그리고 얘 되게 얘는 정상인데 얘가 비정상이다. 이 얘기를 도대체 몇 번을 했냐고요. 그래 놓고 나온 예시입니다. 이걸 어떻게 놓고 가요. 그치? 그러니까 위에 정리해놔. 위에 정리해두시고. 아 이랬구나. 그럼 이제는 처음에는 기억이 안 났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두 번째 비교할 때는. 오케이. 아 이제 여기가 공통점이고 차이점이야. 이젠 정리돼야 돼. 그래서 다른 애들은 여기서 헤매고 있겠지. 나는 이거 잡아가고 있어.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런데 단기에서는. 이 얘기부터가 사실 핵심인데. 너무 오래 끌었잖아. 근데 이제는 복습하실 때 이거 오래 끌겠어요? 아니잖아. 그냥 쫙 보면 쫙 보이잖아요. 그치? 그게 됐으면 좋겠다고. 그치? 모르는 지문도. 계속 그렇게 반응했으면 좋겠다고. 알겠지? 자 3문단 가시면. 단기에는. 물가의 경직성으로 인해서 때문에 나왔어. 원인. 그쵸? 계속 뭐라고? 우리 지금 물가 경직성. 이 얘기했다니까요. 네 단기. 물가 경직. 이야기했어요. 그쵸? 자 얘 때문에 무슨 문제가 벌어지는가. 봤더니만. 구매르 평가설과 달라진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버슈팅 이야기를 했는데. 몇 번 얘기해 도대체. 이제는 밑바 깔지 말고 제발 얘기 좀 해주세요. 봤더니만. 이제 나와요. 국내 통화량이 증가해서. 그쵸? 네 똑같이 시작을 했어요. 유지될 경우에. 물가가 경직적이어서 이 부분부터 달라졌어요. 이건 우리 처음부터 보여줬다고. 그치? 이때부터 얘 물가는 단계적으로는 경직이 돼 있다. 그럼 어디 영향 끼치냐.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이것이어서. 물가가 경직적이어서 실질 통화량이 증가한대요. 얘 때문에 이 결과가 도출이 됐어요. 그쵸? 얘 때문에. 얘가 결과잖아. 그치? 그러면 실질 통화량이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쵸? 네. 그 다음에 이제. 봐. 근데. 정의도 안 알려줬어. 국내 통화량과 그럼 실질 통화량 뭐가 달라요? 몰라. 몰라도 돼. 그치? 구체적으로 잘. 근데 단. 이때 실질 통화량은 이런 것들을 가르친다 하면. 그때 보셔야 되지만. 알았다. 이러면 일단 보라고요. 그쵸? 네. 그 다음. 여기서. 이에 따라서 시장금리는 하락한다라고 했어요. 어. 그렇구나. 그치? 네. 또 다시 잡아가시고. 그리고. 국가 간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시장금리 하락을. 여기서 얘기해줬잖아. 이게 기대 수익률을 떨어뜨린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그냥 국가 간 자본 이동이 자유로워서. 물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너 생각해보면 그런 건 금리가 떨어졌어. 그러면 이자 많이 안 붙잖아요. 그치? 굳이 여기다 투자할 필요가 없잖아. 그쵸? 거기다가 기대 수익률이. 그러면 당연히 기대 수익률이 낮아지죠. 그치? 근데 수익률이 낮은데 뭐하러 여기다가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국의 통화 가치 자체도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환율이 상승하게 되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없잖아. 없잖아. 그치?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정도. 그러니까 그냥. 국가 간의 자본 이동이 자유로워서 그렇대. 그러면 자유로워서 그렇구나. 정도만. 그 이상을 안 물어본다니까. 알겠어? 어.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통화량의 증가로 인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자국의 통화 가치는 하락하고. 그 다음에 환율이 상승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구나. 너도 환율 상승했네. 라고 했어. 근데. 통화량의 증가로 인한 효과는 물가가 신축적인 경우면 어디 이야기하는 거야? 장기로 가야 돼. 그치? 그래서 이 경우에 예상되는 환율 상승에다가 금리 하락에 따른 추가적인. 그죠? 네. 지금 자금의 해외 유출이 유발되는 추가적인 환율 상승이 더해진 것. 즉, 올해 장기의 상황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 환율 상승이라는 워딩은 여기에서 더 추가가 됐다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대요. 이게 오버슈팅이래요. 그치? 이걸 잡아갔으면 되는 거였어. 그죠? 네. 그래서 이러한 추가적 상승이 환율의 오버슈팅인데. 계속 얘기한 거야. 그냥 상승이 아니다. 얘들아. 추가적 상승이다. 그러니까 보기에서도 냈고. 그죠? 네. 계속 확인하라고 이렇게 제시를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얘는 물가 경제성이 클수록 더 크게 나타나긴 한답니다. 그래서 아 여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구나. 그래서 경제성이 클수록 이것도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물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왜? 시간이 경과하면 단기야 장기야? 장기니까요. 그치? 장기니까 이제 원래 수준으로 또 돌아오게 된다라는 얘기도 쭉 하고 있었습니다. 그치? 네. 그게 이해가 됐으면 일단 된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아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였구나. 그치? 네. 근데 문제는 그러면 아 문제점만 파악을 했잖아요. 그치? 해결 방법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오문단에서는. 그치? 이제 내용들이 끝나고 이 앞에 있는 내용과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쵸? 단기의 환율이 기초경제 역감과 괴리가 돼서 과도하게 급등락하거나 장기야 이탈하는 경우. 이 문제는 얘가 문제니까. 이것을 어 그 해결하는 그쵸? 네. 이 물가경제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치? 네. S가 이제 제시가 되고요. 자. 그래서 S에서는 강제성을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 지금 강제성이구나가 아니라 일문된 내용을 그래서 깔아뒀었구나 라는 게 보이네요. 그치?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직접적으로 그죠? 네. 집단의 행위를 제한하는 그치? 네. 아 직접이 아니라 그 정부가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쵸? 네. 그래서 강제성이 낮은 것은 해서 또 구처시켜서 또 예시 보여줬어. 안 내겠니? 내줘. 네. 근데 예시구나 정도. 네. 그래서 강제성과 연결을 지어서 해소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쭉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편 오버슈팅에 따른 부정적 파급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서. 네. 이제 또 두 번째 대책도 있는데. 그쵸? 환율 변동으로 가격이 급등한 수입필수 품목에 대한 세금을 조절을 해준다. 그래서 가격이 막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수출이나 수입하는 기업에서는 그냥 똑같은 그냥 1톤을 납품하거나 또 이제 수입을 하거나 이게 이제 그냥 기존에 똑같은 물량이었을 텐데 금액 자체가 너무 많이 달라지게 될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뭐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조절을 해줘서 이제 위축이 되는 것, 내수 경제가 위축되는 것들을 방지하려고 뭐 이렇게 대안을 세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또 이제 수출이 기업에다가 뭐 이런 보증이나 이런 것들도 채공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또 역시 직접성에 대한 코멘트를 달았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네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것, 이걸 이야기해줬었습니다. 그래서 뭐 해결하는 방안은 이런 것들이 있어. 라는 얘기를 제시를 해준 거고요. 번호만 몽골링 해두면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전적 또는 사후적인 미세 조정 정책 수단들을 활용을 해서 이런 금융시장의 안정이나 이런 것들을 도모한다라고 했어요. 안 내겠냐고? 아니 내긴 할 텐데 얘는 지금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그치? 네 그러니까 단독 문제로 내긴 할 거야. 미세 조정 정책 수단이요. 5번이요. 그치? 사례로 해서 낼 것이 뻔했지만 지금 사실 2번하고 5번도 너무 뻔했던 얘기고. 근데 이제 보면 출제하는 입장에서는 3, 4번도 뻔하긴 해요. 왜냐하면 이런 애들로 항상 보기 문제를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제 잡아가면서 보시는 거 이게 많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득회가 됐으면 그나마 좀 문제를 풀 힘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시면 1번 같은 경우는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있어요.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어 국내 통화량이래 하고 바로 반응하셔도 됩니다. 그치? 근데 증가는 둘 다 단기장기 둘 다였으니까 같이 보시면. 이게 이제 증가해서 유지될 경우에 장기에는 했어요. 오케이. 네 그럼 장기로 보세요. 실질 통화량이 변하지 않음으로 했어요. 얘 때문에 했는데 오케이 고정되는 것도 맞았어. 원인 체크했고. 그 다음 장기의 환율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뭐라는 소리야? 환율은 무조건 장기가 됐건 단기가 됐건 환율은 둘 다 상승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네 이거 가지고 우리가 헷갈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치? 네 그래서 얘는 오히려 이제 좀 의문사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 너무 마음을 놓아서 와 이렇게 쉬어도 되나? 지문에 비해서? 라는 생각이 좀 들었을 수 있을 만한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아마 그렇게 푸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보시면 물가가 신축적인 경우가 라고 해서 그치? 네 경직적인 경우에 비해서. 네 그러면 신축적인 것과 경직적인 것. 장기와 단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워딩만 바꿔주시면 되죠. 항상 얘기하지만 그치?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안 해줄 거라니까? 그치? 얘도 그냥 카테고리 A면 얘가 소문자 A인 거잖아요. 얘가 B면 소문자 B인 거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거야. 물가는 경직적이에요. 물가는 신축적이에요. 그러면 아 이게 장기고 이게 단기구나. 이렇게 바꿔서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 통화는 증가에 따른 시장금리 하락폭이 착조. 그치? 얘가 이제 더 큰 상황이었던 거고요. 경직적이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3번에서는 물가 경직성에 따른 한율의 오버슈팅은 조정속도보다 아 물가 조정속도보다 한율의 조정속도 빠르게. 그쵸? 오버슈팅은 조정속도의 차이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거기다가는 C라고 써두세요. 3번은 뭐 물어본 거야? 원인 물어본 거야. 지금 이 P의 원인은 얘네들의 속도 차이었대라는 것. 네 그걸 계속 이야기했었습니다. 4번에서도 네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그럼 이제 단기 상황인데 그죠? 네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오버슈팅 커질 것이다 해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경직성이 큰 것에 따라서 물가 경직성이 큰 거에 따라서 환율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면 얘네들이 크고 작은 것도 당연히 환율에 영향을 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였죠. 5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운 얘기는 절대 아니었어요. 그치? 그래서 여기서부터 낚이시면 안 됩니다. 2번에서는 그냥 일치부리치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눈으로 확인해서 보시면 뭐 큰 어려움 없이 5번을 고르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여기서도 역시나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자동성은 별로 직관적이지가 않더라니까 나눠듯이 그치? 그러니 얘를 이제 하나라도 더 생각하라고 답으로 고른 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3번에서 보시면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A국 경제 상황에 대한 경제학자 갑의 견해를 추론한 것은 요즘에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6월에 나온 이후로 계속해서 경제학자의 의견들을 묻는 근데 별로 받아들이진 않아 사실. 그치? 얘의 견해를 묻는 것들을 계속 묻고 있는데 볼게요. 자 A99이 진단을 했답니다. 봤더니만 금융시장 불안의 여파로 했어요. 어? 금융시장 불안 아까 어디서 봤는데? 불안 심리? 네. 여기 두 번째 원인이었어. 얘도 결국에 뭘 초래합니까? 어쨌건 이 두 번째 원인도 오버슈팅을 초래할 거예요. 그쵸? 즉 A국은 오버슈팅과 연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이구나. 그치?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주식, 채권 등의 금융자산의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확산이 되면서 안전자산으로 인식이 되는 B국의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했어요. 여기 지금 불안하니까 A국이 오버슈팅은 당연히 문제 상황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문제 상황이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B국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치? 네. 이렇게 지금 된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로 인해 외환시장에서는 A국에 투자되고 있던 단기성 외국인 자금이 B국으로 유출되면서 오히려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제 가면서 오히려 이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환율이 급등이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지금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죠. 그치? 음, 그래서 아, 오버슈팅 확실히 맞구나. 그죠? 네, 이 얘기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 제시가 됐어요. 근데 B국에서는 해외 자금 유입에 따른 통화량 증가로 했어. 근데 잘 보면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이쪽으로 막 몰리게 되니까 통화량이 또 증가하게 됐대. 어, 우리 통화량 알아. 네, 여기도 지금 사실 통화량이 증가한 것 때문에 계속 일어났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것도 연결이 되나? 봤더니 시장 금리가 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통화량이 증가한 그게 뭐 국내 통화량이 됐건 실질 통화량이 됐건 어쨌건 통화량이 증가했을 때는 영향을 받는 게 뭐야? 시장 금리는 떨어지는 겁니다. 즉, B국도 지금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네요. 그쵸? 통화량이 늘어서. 오케이? 그럼 B국도 별로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치? 네, 그래서 이렇게 시장 금리가 변동이라고 했지만 사실 떨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 A국의 환율 급등은 향후 다소 진정될 것이다. 왜? 얘도 안 좋아지니까. 안 그래? 네, 그러면 이쪽으로 이제 막 빠져나가던 것이 덜하게 되겠죠. 굳이 저쪽으로 갈 필요 없다. 이렇게 될 테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급등이 좀 줄어들게 될 거다라는 것이 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또 양국 간에 의존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환율 상승은 이런 뭐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뭐 예상은 되지만 수출이 증대되는 효과도 있다 뭐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 개입은 최대한 자제를 하면서 이렇게 균형 환율 수준으로 맞춰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번에 볼게요. A국의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B국의 시장 금리가 하락한다며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B국에서 시장 금리가 하락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도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치? 네, 그러면 이 A국의 오버슈팅의 정도는 어떻게 된다고 방금 아까 답이 나왔는데 뭐래? 진정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치? 네, 그러면 얘 이제 더 이상 이게 더 상승하거나 급등하지 않고 왜? 이쪽도 오버슈팅을 하니까 B국도. 그치? 네, 그러니까 A국도 이제 잦아들게 될 거다라는 것이 제시가 됐습니다. 적어도 커질 것을 예상할 수는 없죠. 그치? 네, 이게 지금 좋은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니니까 B국도 나쁜 상황이라면. 그치? 그래서 답이 1번이었어요. 그래서 얘는 글쎄 이 조건들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틀리고 그 다음에 그냥 눈으로만 푸는 것도 되게 부담스러울 거고 근데 생각 한 번만 했으면 그러니까 지금 단기가 문제 상황이니까 이런 조건들이 있었어. 그리고 내가 아까 정리해놓은 게 있잖아. 그걸 확인해가면서 보면 돼. 나는 이해와 구조가 같이 가야 되는데 그 생각 없이 그냥 이해만 하려고 한다거나 그 다음에 또 그냥 구조만 보려고 그러면은 화살표만 보다 끝나요. 와, 이게 뭐야? 이러다가 이제 끝나니까 화살표만 보지 마시고 이게 뭘 의미하냐까지가 돼야 그냥 바로 뚫리는 거죠. 되게 당연한 얘기니까. 그치? 그래서 이렇게 받으시고 4번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제는 쉽지. 그치? 지금 보니까 기억이 실질 통화량이었었고요. 그쵸? 네, 실질 통화량이고 그 다음에 ㄴ이 시장 금리고 그 다음에 이제 ㄷ이 환율이고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그쵸? 그리고 이제 그래프들이 쭉 있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되는 거랑 그치? 네. 네, 이 정도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얘도 그래프로 그려놓으면 평가원이 아는 거야. 이러면 오답률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거다라는 걸 알아요. 학생들이 많이 쫄 거라는 것을. 근데 우리가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프 나왔을 때 아, 행동력이 추가할까? 응. 뭘 추가하냐면 그래프가 나왔어. 그래프가 나오면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얘네들의 가로와 세로축이 무엇을 의미하냐예요. 이것만 정확하게 보셔도 사실 기울기에 많이 집중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기울기보다는 그냥 답이 나오는 그 근거의 판단은 얘가 뭐냐. 그게 실제로 더 중요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예전 문제 중에서는 이제 선생님이 고난도 문제나 그 다음에 예전 문제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또 이제 앞에 것들도 이제 수업을 진행할 때는 뒤에서 이제 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예전에 귀의 소리라는 지문이 있어. 그 지문 같은 경우는 지문을 그대로 읽으면 애들이 그래놓고 나온 그래프를 그대로 읽으면 다 틀려요. 보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야. 중요한 문제라는 거 안 알려주면 실수를 엄청 많이 해요. 왜냐하면 본문에서 설명한 순서와 보기에서 얘기한 것이 조금 한 번 바꿨거든요. 예. 그래서 이 내용들이 그냥 귀의 소리가 빨리 연출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가로축이 시간이 아닌데 그냥 애들이 제일 빨리 나오는 거 그걸 가지고 귀의 소리 이렇게 판별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일단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이것부터 먼저 체크를 정확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읽어야 돼요. 나와 있는 정보는 하나도 빠짐 없이 그래프는 그림보다 항상 글자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림은 사실 페이크는 아니지만 그림에 낚이는 친구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림만 보는 애들이 그래서 나와 있는 정보들 하나하나 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일단은 시간으로 그냥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평이하게 볼 수 있었는데 국내 통화량 얘기했어. 그치? 국내 통화량이 T 시점에서 증가해서 유지된 경우가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 T가 국내 통화량이 증가한 시점이다. 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얘기가 또 역시 그대로 간다라는 얘기네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여기서 이미 봤으니까 이 워딩들이 있는 곳을 확인은 해주셨어야 했지. 실질 통화량 하나 됐고 시장금리 하나 됐고요. 그 다음에 환율, 환율. 그죠? 네 이렇게는 됐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기역에서 디귿에 시간에 따른 변화를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일단은 딱 봐도 그래프에서 A 같은 경우는 거꾸로 내려왔단 말이야. 그치? 그럼 떨어졌다가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얘네들은 다 회복은 돼요. 왜? 장기적으로는 얘네가 너 지금 신축적으로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문제 상황들이 발생한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문제는 지금 여기서 떨어지고 있는 애는 이거 체크했던 애 중에서 반비례로 가는 애는 시장금리밖에 없네요.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이 연결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때 여기는 일단 한참 보는 거야. 뭐가 다르니? 라고 해서 봤어. 봤더니 뭐가 달라? 네 아 지금 세로축이 달라요. 그죠? 네 얘는 여기서 시작해서 그냥 얘는 다시 회복을 했지만 아니요 얘는 더 올라갔다니까 그럼 올라간 애가 누굴까? 라고 해서 보시면 보이죠 뭐 환율에서 그치? 그냥 상승이 아니라 더 추가적 상승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네 오버슈팅이 있는 환율이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B에 이렇게 환율이 오게 될 거고요. 네 실질 통화량은 그대로 또 다시 회복이 되는 모습을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답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5번에서는 사례니까 엘치 브레치로 네 확인해 주시면 될 거 같고요. 어휘 문제 잘 정리해 두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아마 복습하실 때는 어 이거 볼 때 진짜 몇 분 안 걸리실 거 같고 앞으로 네 그 다음에 어 이제 경제 지문 나올 때도 계속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비슷하게 가요. 네 계속 구조들이 계속 반복이 많이 되니까 이런 것들 좀 생각해 가면서 보셨으면 합니다. 물론 최근에 문제들은 여기에서 난이도로 더 붙이고 문제의 난이도가 더 올라가고 있어서 지문의 난이도로는 충분한 거 같아요. 네 여기서 일단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네 이 뒤에 어 부호화도 보도록 할게요. 네